두 분은 돈이 많으면 건강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저도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높아요. 병원에 자주 갈 수 있고 돈이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빅5 병원 주변에 담겨 있는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값도 비싸고. 관리도 많이 하고요.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나눴지만 일종의 속설이 아니고요. 통계적인 구체적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이 있거든요. 이 건강수명이 부자가 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보다 8년이 더 길다고 합니다. 부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8년을 더 산다.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혹시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렇죠.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요. 10년 단위로 국민들을 어떻게 건강을 증진시킬지 계획을 짜도록 되어 있고요. 그걸 중간에 5년 단위로 점검해서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드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의 자료가 공개가 된 겁니다. 그걸 보면요.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이 2011년에 71.8세였는데요. 2021년에 73.4세로 10년 동안 1.6세가 증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수치는 되게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반면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의 건강수명은 64.7세로 7세에서 65.2세로 0.5세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가 10년 사이에 7.1세에서 8.2세로 더 벌어진 겁니다. 기대수명은 점점 더 늘어나는 반면 소득을 이유로 건강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소득에 따라 차이 나는 것들이 또 있다면서요? 치매 관리율 그리고 고혈압 유병률 등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암 발생률도 차이가 컸습니다. 남성의 경우에 2018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발생률 차이가 10만 명당 78.3명이었는데요. 2021년에는 79명으로 격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성은 같은 기간 97.3명에서 117.4명으로 격차가 훨씬 더 크게 벌어졌는데요. 3년 만에 무려 20.1명의 격차가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국민건강증지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종합계획을 만들도록 하고 있거든요. 종합계획의 가장 큰 목표가 소득 상화위 간 건강수명차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계획을 잘 점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한 건 알겠는데 이제 건강까지.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